탁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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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 탁구 탁구팬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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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팬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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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핀만 줬거든요. 그거를 또 이렇게 힘주지 않고 백핸드 탑스핀을 임종훈 선수가 했는데 네트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3대6. 찬스볼. 자, 탑스핀의 대결. 그러나 임종훈이 이겨냅니다. 네, 임종훈 선수 백광일 선수가 포핸드 탑스핀 이후에 백광일 선수가 백사이드로 돌아서는 걸 보면서 4미들 쪽으로 코스 공략을 했는데요. 코스 선택이 참 좋아 보이네요, 임종훈 선수.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스피드도 탁월했고요.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스윙 자체는 간결한데 워낙 스윙 속도가 좋기 때문에 공이 빠르게 꽂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시브가 많이 나빴습니다.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3대8. 5포인트 앞서 있는 첫 번째 게임, 임종훈 선수입니다. 잘게. 자, 백핸드 이번엔 나갔어요. 네, 지금 백광일 선수가 선제를 했을 때 공의 스피드는 없지만 회전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맞받아서 임종훈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 포핸드 탑스핀이 살짝살짝 아웃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백광일 선수의 공의 회전량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회전량이 장우진 선수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백광일. 자, 임종훈 선수. 두 선수의 맞대결. 또 한 번 임종훈 선수의 코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백광일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 참 좋았거든요. 제대로 맞았고 백광일 선수는 본인의 포핸드 탑스핀으로 연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거를 임종훈 선수가 붙어서 포핸드, 카운터 포핸드 탑스핀이에요. 그걸 스트레이트로 정확하게 잘 봤습니다. 이번에도요. 이번에도요. 임종훈 선수가 첫 번째 게임에서 이런 장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카운터 탑스핀이 저렇게 잘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임종훈 선수 연달아서 성공을 지키네요. 오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포인트 임종훈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백핸드. 자, 받아 냈고요 랠리. 이번엔 백광일 선수가 이겨냅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로 백광일 선수의 백핸드 카운터 탑스핀인데요. 저는 블럭 상태에서 저렇게 대주지 않고 저런 식으로 맞받아서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두 선수의 자신감 멈치는 모습. 그러나 스코어는 5포인트 차이가 있는 첫 번째 게임. 임종훈은 계속해서 게임 포인트. 자, 나갔죠. 첫 번째 게임 임종훈이 11대5로 가지고 옵니다. 네. 그 경기 전에 우리 백광일 선수의 팀 감독 우리 최영일 감독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백광일 선수가 단점이 뭐냐고 제가 좀 물어봤는데 무너질 때 좀 쉽게 무너진다. 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게임에도 좀 약간 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좀 봤는데요. 백광일 선수가 지금 임종훈 선수의 포핸드 카운터 탑스핀에 좀 당하면서 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자, 첫 번째 게임 리뷰하고 계십니다. 백광일 선수의 서브 그리고 공격 방향, 득점 방향, 득점 개수인데요. 상대, 백사이드죠. 왼손잡이니까 백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종훈 선수의 첫 번째 게임 리뷰입니다. 가운데 중앙에 공격을 많이 했던 임종훈 선수네요. 네. 그러네요. 네. 50%에 욕박하고요. 네. 임종훈 선수는 백광일 선수의 백핸드 사이드였죠. 쪽으로 좀 많이 몰았고요. 서브는 대부분 미들 쪽으로. 대부분 미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들 쪽으로 짧게. 서브를 잘 넣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득점 위치도 역시 좀 믿을 쪽이 44.4% 네.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임종훈. 두 선수의 게임 포인트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임종훈 선수가 3점에서 6점 갈 동안 몰아쳐서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때 백광일 선수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네. 그런 모습끼리 백광일 선수가 두 번째 게임부터는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임종훈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예. 백광일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일게임에서도 저 서브의 플릭이 밖으로 좀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임종훈 선수의 상회전 서브 양이, 회전 양이 좀 많아 보이고요. 백광일 선수가 조금 더 스윙의 스피드를 좀 늘리든지 공에 약간 윗면을 쳐주든지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도 백광일 선수 벗짝 벗어납니다. 이 게임에서 백핸드를 백광일 선수가 할 때 임종훈 선수의 포핸사이드로 좀 많이 몰면서 카운트 탑스핀을 얻어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대각선, 직선 스트레이트를 보고 있는데 범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파워 좋아요. 파워 좋아요. 다시 한 번 강하게. 네. 성공하는 백광일. 네. 백광일 선수의 특징, 특기를 좀 많이 보여줬죠. 세 번의 연이은 포핸드 탑스핀이었는데요. 역시 묵직하네요. 파워가 있어 보여요. 네. 백광일은 이런 모습을 또 많이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범실을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백광일 선수가 범실이 좀 줄어든다면 좋아! 네. 임종훈 놓치지 않네요. 네. 임종훈 선수 바나나플릭이거든요. 공의 밑면과 측면을 긁어 올리면서 상대의 블럭을 조금 무력화시키고 블럭이 좀 약하자 바로 포핸드 탑스핀으로 연결하는 동작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바나나플릭 흔히 말하는 치키타가 받는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받아도 상대의 찬스불로 넘어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직전 상황이 그랬고요. 이번에도 네트 맞고 백광일 선수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의 포핸드 플릭이었어요. 스매시 플릭이 네트 맞고 아웃된 것 같아요. 아, 임종훈 선수가 아웃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광일 선수의 득점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3입니다. 회전 맞네요. 아, 네. 오, 백광일 선수가 임종훈 선수의 서브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리시버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범실들이 전체적인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 다시 한번 보시죠. 네.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손목을 마지막에 틀어올리면서 상회전을 넣었어요. 네. 자, 이 서브를 받지 못했고 계속해서 이렇게 리시버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까지 보여주고 있는 백광일입니다. 백광일의 서브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범실이죠.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범실이 나올 때는 또 연속으로 나오는 백광일입니다. 좀 부담을 가졌을까요? 네. 자, 이 범실을 줄여갈 필요가 있는 백광일. 네. 장호진 선수하고 할 때에 연이어서 막 터지는 그런 포핸드 탑스피, 백핸드 탑스피이 아직까지는 좀 터지지 않고 있는 백광일 선수입니다. 네. 이번엔 탑스피 대결입니다. 아, 멋졌어요. 이번엔 승리 거두는 백광일. 네. 백광일 선수 입장에서는 저런 임종훈 선수의 탑스피을 블럭을 하고 같이 마탑스피을 해내고 할 때 경기가 좀, 밸런스가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마탑스피이 계속 이어질 때 이 경기장 분위기, 선수들의 분위기는 또 후끈 달아오르잖아요. 그렇죠. 깊게 받았고요. 탑스피 강력합니다. 약간 애치성으로 들어갔었는데 포인트는 임종훈. 네. 지금은요. 임종훈 선수가 손목을 손등 쪽으로 꺾어가지고요. 직선 코스로 포핸드 탑스피을 했는데 공이 약간 바깥쪽으로 커브를 그리는 탑스피이었거든요. 몸까지 낮추면서 어려운 기술인데 멋지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좋은 기술이 하나 나왔어요. 네. 자, 이번에는 임종훈 선수의 버팀이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 이정공이 너무 멋지게 들어가서였을까요? 이번 백핸드 탑스피는요. 너무 좀 가볍게 하면서 힘 전달이 되지 않고 네트에 걸리면서 범실이 나왔네요. 임종훈 선수. 조금 더 힘을 실을 필요가 있겠어요? 아, 네. 백광일 범실. 네. 이것도 범실이에요. 그리고 작전 자체도 그렇게 좀 좋은 건 아니었죠. 좀 가벼운 소프트플릭이었는데 저는 소프트플릭이 들어가더라도 임종훈 선수에게 역습을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조금 더 압박도 해야 되겠고 범실도 안 나와야 되겠고 우리 백광일 선수는 할 게 좀 많아 보입니다. 어, 좋았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또 잘할 때는 또 잘한단 말이죠? 네. 이제 저런 게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네. 범실 없이 계속 이어질 필요가 있는 백광일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 백핸드 탑스피이 멋있게 들어갔는데요. 그 이전에 포핸드 푸시가 좀 박자를 빠르게 하면서 공을 빠르게 보냈어요. 스피드 있게 보내면서 이런 찬스를 만들어낸 것이죠. 네. 그 이전에 포핸드 짧은 볼에 대한 푸시 백광일 선수 아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점수로 2포인트 차로 좁혔습니다. 네. 많이 좁혔어요. 자, 테이블 정리를 부탁하는 백광일 선수고요. 참 이 탁구가 테이블도 예민하고 또 조명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섬세한 그런 종목 탁구입니다. 테이블 정비가 있었고 임종훈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헐! 아, 나갔나요? 셋째 벗어납니다. 네, 나갔어요. 임종훈 선수의 정확한 집중력을 가지고 힘전달을 했는데 백광일 선수의 백핸드 플릭, 탑스피 플릭의 회전량이 많았죠. 네. 좋은 리시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 차가 됐습니다. 자, 백광일 선수도 실력자 장우진을 꼽고 올라온 선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하네. 자, 이번에도 잘 들어갔어요. 7대7 동점을 만드는 백광일. 네, 이번에는 간파를 했죠. 탑스피이라는 걸 알았고요. 임종훈 선수의 그 서브가 탑스피면서도 약간 공이 떴어요. 그러자 본인이 낼 수 있는 파워를 내면서 백핸드 플릭을 했는데요. 임종훈 선수 저런 스피드의 공은 좀 받기, 블럭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점까지 만드는 백광일. 백핸드, 이번엔 백광일의 범실입니다. 벗어나고 말았어요. 네, 살짝 아웃이 됐는데요. 임종훈 선수 공의 스피드를 낼 수 없자 스핀의 양을 늘리면서 또 상대가 공을 빠르게 치지 못하도록 낮게 백핸드 탑스피을 했거든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 대결 계속 이어지는데요. 자, 드라이브 탑스피. 다시 한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났군요. 백광일, 네. 백광일 승리. 카운트 탑스피. 네. 이거를 카운트 탑스피으로 잡아내고. 네. 살려내지 못했던 임종훈이었습니다. 그 전에 포핸드 탑스피 참 좋았습니다. 네. 어려운 공이었는데요. 좋은 블럭이 나왔어요. 자, 백광일 이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몰아서 나와줘야. 그렇죠. 게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공을 넘길 수 있을 때 승부를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범실이 많이 줄었어요. 자, 등공 받아 냈고요. 탑스피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네. 자, 성공하는 백광일. 자, 이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연속 힘있는 탑스피으로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그 이전까지는 임종훈 선수가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백광일 선수의 디펜스나 블럭에서 범실이 되었거든요. 네. 백광일 선수가 그 공을 받아내자 본인에게 역습의 찬스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역전 포인트 백광일. 8대9. 임종훈의 섭. 또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번엔 임종훈. 동점을 만듭니다. 네. 임종훈 선수 이번에 그 포인트 탑스피을 하면서 공을 길게 보고 바운드를 높였거든요. 네. 그러자 백광일 선수 그 공을 같이 포핸드 탑스피너로 받아봤지만 바운드가 높으면서 정확한 타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자, 9대9 동점. 두 번째 게임이 어떻게 보면 이 경기에 분수령이 또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임을 뺏겼던 백광일. 네트 걸립니다. 네. 10점 고지에 먼저 백광일이 올라갑니다. 게임 포인트. 두 번째 게임 백광일. 네. 그. 리버스 펜줄럼 서브인데요. 하회전이 많이 들어갔어요. 백스핀이 많이 들어가는 서브였는데. 임종훈 선수가 그거를 플릭을 하다가 네트에 걸렸죠. 한 번 더 늦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서브로. 게임 포인트 올라왔는데요. 자, 이번엔 잘 받았고요. 그러나 그 다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게임 백광일이 가져갑니다. 백광일 선수의 중반 이후에 살아나네요. 네. 네. 서로 알았어요. 백광일 선수는 분명히 첫 번째 서브가 통했고 두 번째 같은 서브를 넣고 그거를 바나나 블릭으로 리시브를 했는데 공에 스피드가 없자 백광일 선수가 바로 강한 백핸드 탑스피를 날리면서 네. 이 게임을 가져가네요. 자, 픽셀캐스트 이 프로그램으로 두 번째 게임 리뷰 해보겠습니다. 임종훈 선수의 공격은 가운데 그리고 좌측. 네. 든든하게 이루어졌죠. 네. 공격 개수도 많았고요. 서브 가운데. 역시 서브는 지금 첫 번째 게임과 동일하게 계속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로 그렇지만 남자 선수들도 미드를 짧게 가는 서브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좌측 상대 네. 백핸 사이드죠. 그렇죠. 그쪽으로 득점을 많이 했고 스피드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아, 네. 이런 그래프도 나오네요.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평균 랠리 횟수 네 번. 그리고 가장 많았던 랠리는 아홉 번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 요렇게 랠리 횟수가 좀 많아지면 네. 경기 보는 재미가 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최대 점수처도 나오고 서브시 득점수, 서브시 실점수 네. 연속 득점. 네. 저런 최장 랠리 횟수가 아홉 번이 되죠. 아, 참 저런 장면은 그냥 또 한 번 보고 싶어지는 네. 정도의 랠리 횟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힘찬 대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아,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아요. 네. 네.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 두 번째 게임에 대한 복귀가 같이 하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 번 더 리뷰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숨막히게 들어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임종훈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네. 임종훈 선수의 백핸드 필릭 리시브였는데요. 코스가 아주 깊었어요. 네. 오늘 임종훈 선수는 깊숙깊숙이 공을 잘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백광일 득점. 백광일 선수 펀치가 있어요. 네. 공을 칠 때 공을 좀 두껍게 치는 선수인데요. 소리도 좋고요. 공의 스피드가 아예 뭐 누구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임종훈 노려봤습니다만 네트 맞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임종훈 선수가 이번에 좀 서브를 좀 길게 늙고 본인이 선제를 하려고 했는데 백광일 선수 그거를 기다린 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아주 가볍게 손목만 사용해가지고 백핸드 탑 스피를 했거든요. 그 공이 낮게 들어가면서 임종훈 선수의 3구 공격을 조금 무력화시킨 그런 좋은 리시브가 나왔어요. 자, 그만큼 오늘 컨디션이 좋다는 얘긴데요. 또 한 번 랠리가 이어집니다. 버텨내고 있는 아! 임종훈이 버티는 상황이었는데 네, 백광일 선수의 몸 중심이 포핸사이드로 많이 몰리자 임종훈 선수가 라켓의 각을 세워가지고 공의 측면을 깎는 백핸드였는데요. 그 공이 커브를 그리면서 백광일 선수가 공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라켓을 세우면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탑에 있는 선수들은 또 그런 기술을 구사할 수 있거든요. 임종훈 선수가 멋진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네, 타이밍도 잘 잡았고요. 공이 워낙 잘 들어갔어요. 네. 자, 말씀드린 순간에 포인트가 하나 더 낫고요. 2대 3, 한 포인트 차입니다. 뒤져있는 백광일 선수. 라이구, 탑스픈대결. 이번에는 임종훈 힘으로 이겨냅니다. 네, 힘 대 힘에서 임종훈이 승리했네요. 네. 네, 서로 물러나지 않고. 시작 전에 두 선수가 좀 많이 붙어서 또 강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보여도 정말 탑에 있는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또 두 선수가 물러나지 않으니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임종훈 파선화입니다. 분명히 본인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지만 조금 무리했죠. 네. 공이 좀 짧게 떨어지자 가볍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고 코스를 보면서 상대의 디펜스를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봄실이 나왔습니다. 들어갔다면 백광일은 못 받는 그런 코스였어요. 네. 좀 당황했을 수 있어요. 자, 또 랠리입니다. 두 선수 랠리가 이어지는데 이번엔 또 한 번 이 랠리에서 백광일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백광일 선수의 움직임이나 공을 치는 임팩트 순간에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아주 부드럽게 공을 치는 선수인데요. 네. 그래서 물론 파워도 나오지만 저런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거 큰 장점입니다. 4대4 동점 다시 만들었습니다. 임종훈 선수가 세 번째 게임은 계속해서 나가는 공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벗어났습니다. 백광일 역전. 첫 번째 게임은 약간 좀 무기력했던 백광일이었는데 네. 장우진 선수를 꺾고 올라온 게 결국 우연이 아니다. 보여줄 만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벗어나면서 5대5 동점.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그 다음 경기 때 보여줄 수 있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또 오늘 침 6강 8강이 치러지는 경기 팀 6강 대 그 컨디션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백광일입니다. 5대5 동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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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칭찬을 시작하니까. 네. 임종훈 선수 백광훈 선수의 오른발이 오른발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이 비자 좀 빠르게 백핸드 탑스피를 했거든요. 빠르고 강한 또 간결한 백핸드 탑스피로 백사이드 깊숙이 백핸사이드 깊숙이 했는데 아주 좋은 판단 좋은 작전이었어요.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했고요. 백광일 이번에 한 번 승부를 걸어봤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살짝 네티에 맞으면서 네. 저 공이 들어갔다면 백광일 선수에게 좀 유리했을 수도 있는데요.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간혹 이게 팬 여러분들께서 왜 선수들이 저런 걸 실수하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선수들이 공을 칠 때 물론 넘길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넘겨서는 상대에게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받지 못하는 강한 공을 치르려고 하다 보면 저런 범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임종훈 선수가 밀어붙였습니다. 자 선수가 석점 차로 벌어지는 상황 자 5대8 일단 임종훈이 세 번째 게임은 석점 앞서 있습니다. 자 백광일의 추격이 필요한 시점 아 서브가 의외 서브였는데요. 네트 맞고 행운의 득점 백광일 네. 갑작스럽게 스트레이트로 빠른 서브를 놓고 본인이 선제를 하려고 했는데 작전을 좀 성공했고요. 작전에 행운까지 따라서 네트에 맞으면서 득점을 하는 백광일 선수네요. 좋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걸음 좁혀졌습니다. 앞서 있는 임종훈 네. 상회전 서브였는데요. 임종훈 선수는 상회전을 놓고 본인이 선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버텨내지 못했던 백광일 임종훈의 포인트입니다. 네. 임종훈은 본인이 이 점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격을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백광일 선수가 상회전인 건 알고 본인이 먼저 선제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제의 스피드가 떨어지면 상대에게 역습을 당하거든요. 네. 임종훈 선수가 상대의 스피드가 떨어지는 리시브를 간파했다가 본인이 먼저 파고 들어가는 좋은 작전을 펼쳤습니다. 네. 정말 넘기기 급급해서는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임종훈 선수가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10대 6 임종훈 선수 게임 포인트 세 번째 게임에서 또 먼저 올라갑니다. 백핸드 플레이 백핸드 탑스피 백핸드 탑스피 백핸드 탑스피 두 번을 성공시키면서 그 탑스피만 가지고 벌써 2점을 따냈는데요. 네. 수준급의 선수 분명합니다. 네. 점점 점수를 좁혀옵니다. 임종훈 선수는 여기서 끝내야 될 텐데요. 서브 잘 들어갔고요. 바로! 공격 성공! 임종훈 세 번째 게임 11대 8로 가지고 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백광일 선수가 저거를 바나나 플릭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안전하게 짧게 느려가다가 뜨면서 임종훈 선수의 스매시 플릭에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리뷰 또 한번 해보죠. 백광일 선수의 공격 위치 점유율 함께 하고 계시고요. 가운데 네. 중앙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 위치 좀 더 자세하게 보고 계시고요. 평균 속도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서브도 그렇고요. 네. 서브는 골고루 많이 넣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균등하게 넣었습니다. 네. 변화를 좀 많이 줬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득점은 중앙과 상대의 백사이드 쪽에서 득점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던 백광일 선수의 공격이었고요. 임종훈 선수의 게임도 리뷰를 해보죠. 자, 임종훈 선수는 좌측 공격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역시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타입! 평균 속도, 서브 속도, 그리고 포인트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또 많은 것들을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공격도 그렇고 포인트도 임종훈 선수는 네. 코스가 완전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네 번째 게임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네 번째 게임 임종훈 선수의 섭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선진! 아, 버텨내는 임종훈! 네. 아주 급격하게 임종훈 선수의 작전의 승리예요. 백광일 선수가 포핸드 탑스피을 할 줄 알았고요. 구공이 거의 대각선으로 올 줄도 예측을 하고 빠른, 붙어서 하는 빠른 백핸드 탑스피으로 득점을 해냈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백광일의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1대1입니다. 백광일 선수 표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자, 1대1에서 네 번째 게임 계속 이어집니다. 아, 네. 네트 맞으면 뭔가 박자가 안 맞게 되네요. 네. 박자도 안 맞고 공에 변화도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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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네트를 주고받으면서 득점을 하네요. 네.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짧게 짧게. 이번엔 넘기지 못했던 백광일. 자, 본인의 서비스 게임에서 포인트를 챙겨가지 못했던 백광일입니다. 네.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네트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백광일 선수가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까다로운 서브. 바다냅도. 아, 예. 백핸드를 한 번 강하게 시도해봤습니다만 나가고 말았던 임종훈입니다. 네. 백광일 선수 그 이전에 저걸 포핸드 탑 스피너로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안전한 선택을 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저 공이 조금만 길게 나갔으면 임종훈 선수가 백핸드 탑 스피너로 득점을 했을 텐데요. 짧게 잘 떨어뜨렸죠 백광일 선수. 아, 네트 걸립니다. 참 두 선수는 빠르게 바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 또 버틴 가운데 찬스를 어떻게 잡느냐가 또 중요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백광일은 이번 게임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이번에도 네트에 스치면서 들어갔는데요. 백광일 선수 돌아서서 포핸드 탑 스피를 해보려고 했지만 네트에 맞고 공이 변화를 가지면서 포핸드 탑 스피에 범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한국마사회 백광일 선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네. 우리 김상수 코치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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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팀에는 우리 최윤석 코치가 벤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작전 시간에는 탑구는 선수가 요청할 수도 있고 벤치에서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서브 노는 장면 초고속 카메라로 한번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버스 펜즐럼 서브인데요. 사실 하회전이 많이 들어갔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졌다면 공이 네트에 걸릴 수도 있었을 텐데 공이 조금 바운드가 높이 되면서 네. 이 리시브가 네트에 살짝 스치면서 임종훈 선수에게 행운이 됐죠. 그러네요. 아주 살짝 스쳤는데 네. 임종훈 선수의 5점 중에 2점이 네트에 맞고 얻어내는 득점이었거든요. 좀 행운이 임종훈 선수에게 많이 가고 있네요. 자, 경기 재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시간 이후에 곧바로 백헨드 백헨드 탑스피. 백헨드 탑스피. 자세 좋아요. 백헨드 선수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고 임팩트도 좋고요. 마치 현역 시절에 오상흠 선수의 백헨드 탑스피을 보는 것 같은 모습과 흡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이 닮았어요. 아, 약겠죠. 백헨드 선수 시도는 좋았는데 아, 저 플릭이 조금 더 예리하게 날카롭게 들어가든지 스피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렇게 3구에서 바로 역습을 허용하거든요. 네. 조금 더 과감한 리시브 필요해 보입니다. 임종훈 선수가 대처 능력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3점 차입니다. 길었던 리시브. 랠리 강하게. 어, 좋았어요. 성공하는 백광일의 강한 탑스피이었습니다. 네, 저런 랠리하는 능력에서는 백광일 선수가 밀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그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들에서 조금 더 섬세한, 조금 더 날카로운 모습이 있다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임종훈. 네. 어마어마한 백핸드 플릭이 나왔는데요. 오, 속도가. 네. 한 번 움직였다가 네. 한 번 더 스텝을 밟으면서 중심 이동을 하면서 더 힘을 냈거든요. 오, 백광일. 백광일. 받아칩니다. 나도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몸, 허리를 틀면서 라켓의 각도까지 바깥으로 손 등쪽으로 꺾으면서 하는 포인트 탑스피인이었는데요. 커브를 그리는 게 보일 정도로 좋은 멋있는 포인트 탑스피인 백광일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직전 포인트 그리고 그 직전 포인트 한 포인트씩 멋진 플레이로 서로 주고받는 두 선수입니다. 수월해요. 백광일 나갔어요. 네.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을 조금만 백광일 선수가 조금만 더 연마한다면 더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트 싸움, 그리고 네트 앞에서의 기술을 넣을 때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찬스를 준다 하거든요. 반면에 랠리에서는 또 잘 버텨냈는데 이번에도 임종훈 선수가 상대 틈을 이겨냈습니다. 스코어가 넉 점 차로 벌어집니다. 5대9 짧게 이번엔 나갔군요. 네트 플레이인데요. 팀의 우리 최영일 감독이 좀 무너질 때 쉽게 무너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에 좀 기인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또 임종훈 선수가 또 가볍게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3대1로 임종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두 선수가 랠리하는 면에서는 좀 비슷한 양상이 있었는데요. 임종훈 선수가 랠리하는 능력이나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플레이에서 조금 더 백광일 선수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 게임도 저희 픽셀캐스트에 또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득점이 이루어졌고 공격 서브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임종훈 선수 서브 위치가 좌측이 많았고요. 득점 위치는 네. 고르게 고르게. 네. 상대 어느 지점이든 곳곳으로 찔러넣어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백광일 선수의 네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 백광일 선수는 조금 많이 무너지면서 쉽게 좀 내줬던 경향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좀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들의 좀 미흡함이었고요. 네. 서브는 상당히 앞쪽으로 많이 떨궜었는데 자 이 다음에서 조금 아쉬웠던 백광일 득점은 좌측에서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최고 속도는 67.3 네. 자 이렇게 되면 임종훈 선수가 4강에 가장 먼저 올라간 선수가 됐습니다. 게임 속과 3대1로 승리를 거뒀고 백광일 선수는 첫 번째 게임 네 번째 게임 내줬는데 두 게임 내줬던 게임 모두 좀 점수채가 벌어지면서 쉽게 내줬던 아쉬움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잘 보완해서 백광일 선수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제 임종훈 선수는 가장 먼저 4강에 올라왔으니까요. 이제 마음 편히 이제 다음 상대를 또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게임에 대한 또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평균 랠리 횟수는 3번이고요. 최장 랠리 6번의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엔 랠리 최장 랠리 횟수가 6번밖에 안 되네요. 네 최대 점수채는 마지막 최종 스코어였고요. 6점이었고 서브시 득점. 임종훈 선수가 서브시 득점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백광일 선수의 리시브가 조금 좋지 않았다. 임종훈 선수의 서브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최대 연속 득점은 임종훈이 많지는 않았는데 서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번째 게임을 가지고 왔고 최종적으로 이 경기 승리를 거뒀던 임종훈 선수입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저 데이터는 계속 보면서 다시 보고 싶은 그런 데이터네요. 그렇습니다. 자 2021 대전광역시 석정도시개발이 후원하는 올스타 탁구 대회 자 이제 오늘 내일이 지나면 경기가 모두 마무리 되는데 이제 점점 누가 누가 남는지 그리고 많은 팬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있고 또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어지는 경기도 상당히 재밌는 경기인데 이 경기 제가 좀 잠시 뒤에 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고등학생 선수가 지금 8강에 올라왔어요. 네 박경태 두어 고등학교 박경태 선수인데요. 저희 청소년 대표팀에 있는 선수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봐왔던 선수인데 파워가 좋고 빠르고 그러나 역시 역시 랠리 할 때 또 디펜스 할 때 약간 불안한 모습이 있는데요. 앞으로 기대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으로 유일하게 8강에 올라왔고 예선부터 시작했던 선수 중에 또 유일하게 8강에 남아있는 박경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또 많이 나타냈던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대회 우승 경험도 있고요. 저희 청소년 대표팀의 에이스 선수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박경태 선수 보라말렐루야 입단이 확정됐던 박경태 선수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형들과 대결 마지막 고등학교에서 형들과 대결할 때 또 어떤 모습으로 더 임팩트를 남겨줄지 이 경기를 통해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맞서는 조승민 선수도 상당히 또 강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림픽 리허설 경기 때 어마어마한 정말 대단한 그런 기량을 보여줬던 조승민 선수인데요. 네. 탁구 팬들이 많아요. 조승민 선수에 탁구를 재밌게 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좀 천재 선수 아닌가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선수이고요. 이번에 스타 컨텐더 대회 9월에 있었던 대회에서 안재현 선수와 짝을 이뤄서 복식도 우승을 차지했던 조승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자 이번 대회 8경에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쪽은 조승민이 아닐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수이고 후배 좀 나이 차이가 그래도 조금 있는 후배 선수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조승민 선수의 성격을 보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부담의 정도가 달라지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을 또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실업 선수까지 다 나오는 대회가 팬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뛰는 선수들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경태 선수도요. 예전에 좀 테이블을 넓게 쓰다가 최근에 현대 탁구 트렌드에 맞게 탁구 대회에 바짝 붙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빠르게 탁구를 좀 치고 있는데요. 네. 탁구 대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승민 선수의 양 핸드 드라이브 탑스핀이죠. 이거를 박경태 선수가 얼마나 블럭을 해내느냐 그 공을 얼마나 견디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좀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잘 벗어내면 본인에게 본인도 이렇게 펀치가 있거든요. 예. 공격으로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좀 올 거고요. 네. 재밌는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경태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는데 바로 선제 공격 날렸던 조승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공을 좀 받아 냈을 때 본인의 장기인 양 핸드 탑스핀으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네. 짧게. 자. 하나씩 주고받는 조 선수의 초반입니다. 네. 박경태 선수 아주 좋은 네트플레이가 나왔죠. 서브를 놓고 짧게 떨어지자 조승민 선수가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짧게 네트플레이를 짧고 낮게 잘 주었어요. 네. 자. 박경태 연속 포인트입니다. 네. 지금도 리시브 플릭인데요. 탑스핀 플릭인데 아주 경쾌하게 잘 들어갔어요. 저게 들어갈 때는 낮고 빠르게 급격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자. 조승민. 조그마한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의 탑스핀도 스피드가 뛰어난데요. 이제 저런 것을 박경태 선수가 과연 몇 개를 좀 버티느냐 이게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겁 없는 고등학생 박경태 랠리에요. 다 나갔어요. 네. 그래도 좋은 공격 보여주었어요. 백핸. 포핸. 백핸. 세 번 연이은 탑스핀이었는데요. 살짝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탑스핀. 이번에는 버텨냈어요. 두 후보의 박경태. 3대3.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탑구는 나이 차이가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종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이길 수 있고 누구든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탑구 경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결은 어떻게 될지요. 찬스볼을 내줬고 놓치지 않았던 조승민입니다. 네. 현대 탑구에서 블럭. 흔히 말하는 수비. 이 디펜스의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국 선수들, 일본 선수들이 공격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블럭. 디펜스의 안정성이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장기인 공격의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버텨낼 때 언젠가는 찬스가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버텨내는 게 능력입니다. 그렇군요. 박경태 서브였고요. 이런 걸 버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조승민 선수는 포핸드에서도 백핸드에서도 탑스피너로 얼마든지 득점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저런 걸 박경태 선수가 버텨낼 수 있으면 본인에게도 찬스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뚫리네요. 한 두 번은 버텨내는데 세 번째 계속해서 지금 뚫리고 마는 박경태 선수입니다. 지금도 포핸드에서 탑스피를 박경태 선수가 좀 했는데요. 네. 스윙의 속도가 좀 약해요. 조금 더 빨라야 저 스핀과 스피드를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래시였고요. 7대3입니다. 조승민의 서브 백핸드로 받았던 박경태 자 버텨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나아가고 맙니다. 네. 조승민 선수의 양핸드 탑스피 좋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허리만 틀어가지고 임팩트 힘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스피드 또 코스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네. 좋은 기술을 구사하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래시 선언됐습니다. 8대3 5포인트 앞서 있는 첫 번째 게임 조승민 자 이번엔 벗어납니다. 네. 범실이죠. 죄송합니다 선수 8대4 벗어나면서 넉 점차 타올링 타임이 좋아지고요. 선수들이 저렇게 점수차가 좀 벌어졌을 때 본인에게 공격 찬스가 올 때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렇게 가볍게 하려고 할 때 범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강한 선수들은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능력들 있잖아요. 아하 박경태 아쉬워요. 네. 네. 숏 블럭 위에서 밑으로 깎아 내려치는 블럭인데요. 저게 하회전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대단한 하회전이 걸리는데 알면서도 걸리네요. 박경태 선수 자. 조 선수가 네티를 맞고 나오는 공이 있었는데 박경태 벗어납니다. 네. 박자가 안 맞았어요. 네. 포핸드 플릭에 가면서 박자가 안 맞으면서 테이블을 좀 벗어났네요. 게임 포인트. 조승민 날카로운 공격 통했습니다. 엣지였군요. 박경태 선수 아 엣지였군요. 네. 엣지가 선언됐습니다. 네. 저도 나간 줄 알았는데요. 박경태 선수가 꾸벅 인사하는 모습 네. 게임 포인트 계속 이어집니다. 렛. 첫 번째 게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 박경태 선수가 백핸드로 잘 못했군요. 네. 10대 6입니다. 게임 포인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박경태 서브 이번에도 박경태는 렛입니다. 다시 박경태. 걷어올렸고요. 강한 공격 조승민 첫 번째 게임 때 아래입니다. 11대 6. 네. 조승민 선수 박경태 선수가 서브를 길게 놓고 본인이 선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급격하게 들어오는 그 공을 네. 좀 의외의 방식으로 리시브를 했어요. 숏블럭에 가깝게 리시브를 하고 상대의 3구가 약하자 바로 돌아서 역습을 했거든요. 네. 네. 참 아주 다양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조승민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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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속도가 좋은 선수예요. 조승민 선수. 박경태 중앙을 집요하게 공략을 했었는데 네. 게임을 따내지 못했고 평균 공격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 확실하게 본인의 스윙을 못했다는 얘기죠. 상대에게 밀렸다는 거죠. 스피드에서. 네. 밀리니까 본인의 스피드가 나오기 어려웠던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을 내주고 마는 박경태 선수입니다. 첫 번째 게임 박경태 아쉽지만 박경태가 64강은 추노학교 선수 가볍게 제압하고 올라왔고 32강, 16강에는 실업 형아들을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다. 3대2로 마지막 게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 경기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좋았어요. 좋은 네. 지금 이제 박경태 선수가 포핸드에서 카운터 탑스피드거든요. 임팩트 좋았어요. 순간 스피드 좋았고요. 이제 저게 안전하게 하려고 스윙 스피드를 낮추면 아웃이 되는데 힘을 이겨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엔 힘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조승민이 득점을 합니다. 조승민 선수가 스윙 스피드가 아주 좋고요. 임팩트가 강한 선수여서 공이 아주 무겁게 들어오거든요. 저거를 이제 박경태 선수가 디펜스를 해내야죠. 네. 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굴절되면서 조승민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행운의 득점 박경태. 박경태 선수의 디펜스 시에 좀 반응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좀 과감한 디펜스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조승민의 범질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박경태가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박경태가 앞선 적이 없었는데 일단 두 번째 게임 출발을 잘하고 있는 박경태. 조승민의 서브. 아 박경태. 봤어요.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이게 상회전이라는 걸 알았고요. 돌아서는 것까지 보고 박경태 선수 직선으로 플릭 리시브 아주 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좀 액션을 통해서 조승민 선수를 속이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는 박경태입니다. 네. 박경태 지금 리시브 아주 좋은데요. 지금도 그 빠른 푸시였는데요. 공이 급격히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조승민 선수가 백핸 탑스인을 하려고 했지만 박자를 맞추지 못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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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민 선수의 위력이 최고속도는 아니었지만 박경선수는 저렇게 반응속도를 빨리 해서 디펜스를 할 때 자기힘으로 하면 저렇게 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게임은 훨씬 좋았는데 이번엔 조승민 선수 성공합니다. 조승민 선수의 짧은 공이었는데 그거를 플릭으로 들어가면서 저렇게 가볍게 했는데도 빠른 스피드가 나오네요. 손목이 참 좋은 선수에요. 많이 깎았어요. 많이 깎았어요. 이번엔 받아내지 못합니다. 서브 득점. 박경태 선수가 간파를 했는데도 걸릴 정도로 저도 봤거든요. 엄청난 하회전 백스핀을 넣는 포엔드 서비스였는데요. 이번엔 살짝 길게 이번에도 버텨내지 못했던 박경태, 조승민 연속 서브 득점입니다. 네, 조승민 노련합니다. 한 점 6대1이었는데 6대4까지 또 쫓아가는 조승민입니다. 두 점을 쫓아가면서 서비스 가지고 두 점을 쫓아갔거든요. 박경태 약간 쫓기는 입장. 박경태 서브도 좋았어요. 성공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번 박경태 서브는 휘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거든요. 네, 서브가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진 백핸드 탑스피는 박경태 선수의 특기에요. 저 공에 파워가 좋고요. 성공률이 매우 높은 백핸드 탑스피인데요.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자, 탑스피 강하게 틀어놔 버텨냈던 조승민입니다. 네, 두 번에 이은 마지막 빗 맞았어요. 박경태가 약간 서브 리시브 미스로 두 점을 내주고 나서 의기소침해졌는데 공격으로 또 이겨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승민이 또 눌러버립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백핸드 탑스피 할 때 라켓 상단에 맞으면서 아웃되고 말았어요. 네. 자, 조승민 한 점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는 지금 강하게 임팩트를 하고 있고요. 저 공이 빠르기 때문에 박경 선수도 디펜스를 할 때, 블럭 할 때 기다리면 안 돼요. 조금 더 타점을 앞에서 잡으려고 하는 반응의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다리면 늦어요. 워낙 조승민 선수의 공이 스피드하기 때문에 밀립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와, 정말 박경태 선수가 잘할 때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승민 선수도 노련함으로 또 박경태 선수를 이겨내고 있는 두 선수의 치열한 맞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승민 선수는 순간순간 작전도 변화시키고 코스도 변화시키고 공에 강력적으로 조달하면서 이렇게 노련미로 가고 있는데요. 네. 박경태 선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승민 선수의 저 강한 공을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빠른 반응 속도의 카운터 탑 스핀, 박경태 선수 디펜스 시에 약간 카운터 탑 스핀을 하듯이 디펜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다리면 늦습니다. 이렇게 봐도 공이 커브를 그리는 게 보이네요. 네, 이거를 볼 수 있는 이런 리뷰 영상 참 좋습니다. 아마 동호회 분들은 이 장면을 보고 연습을 조금씩 해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네. 자, 박경태와 조승민의 8강 대결입니다. 박경태 선수가 16강에서 우현규 선수를 3대2로 잡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렇죠. 우현규 선수는 또 어제 안재현 선수들 잡고 올라왔는데 자, 물고 물리는 그런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선배들을 이기고 올라서는 모습은 또 이렇게 흐뭇한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 시간 이후에도 조승민의 흐름을 끊지 못하는 박경태, 동점을 만드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네, 지금도 좀 밀렸죠. 블럭이 7대7 동점 박경태가 이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지요. 조승민 성공합니다. 아, 네, 스탑스핀. 어려운 기술인데요. 지금 낮게 공이 회전이 많이 걸리는 박경태 선수의 탑스핀이었는데 조승민 선수 기다렸다가 공에 면도 잘 잡았고요. 스피드도요. 네. 야, 박경태 이번엔 포인트. 8대8 다시 동점. 박경태가 실수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패기로 또 맞서 또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의 선제 공격을 어떻게 블럭 해내느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실수가 나오네요. 네. 그 이전에 박경태 선수의 백핸드 탑스핀. 네, 회전이 많이 들어가는 탑스핀이었는데요. 공에 바운드가 좀 높이 되면서 조승민 선수의 라켓 상단에 맞으면서 아웃되고 말았죠. 박경태 선수가 순간적으로 또 잘 피했습니다. 아, 약해요, 약해요. 아, 네. 약하면 공격이죠, 바로. 그렇죠. 저것도 좀 더 과감하게, 능력이 있거든요, 박경태. 네. 안전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과감하게 백핸드 탑스핀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네. 두 번째 게임은 아주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9대9 동점.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데요. 아, 캔딘. 네. 아, 이번에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박경태 선수가 저거를 저는 아주 강한 백핸드 탑스핀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작전이었는지 빗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그, 슬로우 스피드의 탑스핀이었거든요. 조승민 선수의 태밍을 뺏었어요. 아, 조승민 다시 동결을 만듭니다. 아, 그러나 박경태 선수 잘했어요. 네. 저렇게 그냥 델려고 하지 않고 카운터 탑스핀을 했거든요. 빗맞긴 했지만 좋은 모습입니다. 좀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박경태 선수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네. 박경태 선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10대10 동점 듀스입니다. 아, 저거. 조승민. 네. 말씀하셨던 그게 바로 반복이 됐고요. 조승민 선수가 이번에 서비스를 위력 있게 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넣고 본인이 선제를 하려고 했는데 저거를 맞춰주면 안 되고요. 박경태 선수는. 바로 과감하게 부족으로 갔어야 된다. 네. 과감하게 갔어야 되고요. 그 장면이 지금 승부처에서 두 번 연속으로 좀 아쉬움이 나왔던 박경태입니다. 게임 포인트 조승민. 벗어납니다. 박경태 선수가 상회전 탑스핀 서비를 넣은 것 같고요. 바운드가 되면서 조승민 선수가 라켓에 제대로 맞추지 못했죠. 11대11. 네. 조승민 선수는 어떤 변화를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박경태 선수는 조금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시 뒤집습니다. 짧게. 박경태. 박경태가 앞서갑니다. 네. 과감하게 백핸 탑스핀 했죠. 네. 확실히 본인을 믿고 과감하게 할 때 승률이 좋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기다렸지만 급격하게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내지 못했어요. 조승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서브 득점으로 두 번째 게임은 박경태가 13대11로 가지고 옵니다. 박경태가 접전이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를 지켜냈던 두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듀스 상황에서 박경태 선수 듀스 이전에도 서비스를 할 때 본인이 넣을 수 있는 회전을 다해서 한 번은 상회전 한 번은 하회전을 가지고 득점을 해냈고 3구에서 백핸드 탑스핀 찬스가 왔을 때 과감하게 했거든요. 이 게임을 가져가는 어떤 동력이 됐습니다. 네. 가운데 공격을 상당히 많이 시도했던 박경태 선수고요. 네. 75%네요. 서브에서. 네. 서브도 상당히 또 잘 들어갔고 공략을 잘했던 박경태 선수였고요. 득점 위치도 역시 중앙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 최고 속도는 58.8km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선수 같은데 자 일단은 조승민 선수가 또 워낙 강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조승민 선수가 연속 득점을 두 번 세 번을 연속 그리고 네 번 득점을 연속으로 했었는데 박경태가 초반에 앞서갔던 게 또 마지막에도 이어졌군요. 저렇게 조승민 선수가 중반에 네 점을 내려 가져갔는데 저때 안 무너지고 박경태 선수가 잘 버텨냈네요. 네. 사실은 이 어린 선수들은 실력보다는 이 멘탈 그리고 상대가 출격했을 때 버티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게임 박경태가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잘 버텨냈고요. 네. 일게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응을 한 그런 모습이죠. 네. 자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흥미진진한 세 번째 게임. 박경태 서브. 오 좋아. 박경태. 주먹불 끈집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네트플라이가 잘 들어간 걸 알았어요. 그러자 공격 자세를 취했고요. 포핸드 짧게 왔는데 궁심 이동까지 하면서 백핸드 탑스피 잘 성공해냈습니다. 이번에 또 네트에 걸리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지금 박경태 선수가 공격 찬스가 왔을 때 그냥 하나하나 넘기지 않고 스핀을 주든지 스피드를 주든지 좀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네. 박경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박경태가 두 번째 게임 따내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온 듯한 느낌. 그렇죠. 조승민은 빨리 불을 꺼야 되겠습니다. 버텨냈죠. 버텨내고 있는 박경태. 득점이에요. 두 번. 두 번의 백핸드 블럭. 안정감이 있었고요. 코스도 좋았고. 공도 낮게 들어갔고. 저런 좋은 블럭이 나오면 득점으로 바로 저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분위기 상승세 박경태입니다. 잘 들어가는데. 아 유연하네요 박경태 선수가 리시브가 본인이 잘 들어갔다고 생각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손목만 이용해서 바로 득점을 해내는 조승민 선수 탁월한 유연성, 탁월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조승민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승대어를 완벽히 찔렀습니다 그리고 박경태는 또 한 번 맞추지 못했습니다 한 점 차 조승민 선수가 이번에 리시브를 하면서 약간 역회전을 살짝 주는 리시브였거든요 공 휘어 들어가면서 박경태 선수가 맞추지 못했죠 동점을 만드는데 동점 만드는 3개의 포인트 모두 조승민 선수가 엄청난 대단한 기량으로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지금 백핸드 플릭인데요 커브를 그리는 그런 플릭이었는데 워낙 날카롭게 스피드 있게 들어갔기 때문에 박경태 선수가 블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3대3 조승민의 서브 길었고 날카로웠고 변화를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서브를 넣으면서 조승민 선수가 몸은 미동하지 않으면서 손목만 가지고 짧게 놓고 길게 놓고 하는데요 박경태 선수가 좀 당했죠 이번에도 박경태가 당했다는 표현을 다시 한 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컬을 완전히 찔러버렸던 조승민 몸을 쓰지 않고 공이 테이블에 낮게 붙을 때 손목만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서브를 넣었기 때문에 리시브하는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습니다 네트 맞고 이렇게 네트 맞고 넘어오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군요 한 포인트 차 조승민 선수가 계산은 분명하게 했는데 박경태 선수에게 어렵게 공을 주려고 하다가 네트에 걸리고 말았죠 조승민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5대5 동점 다시 치열한 경기로 이어지는 두 선수의 세 번째 게임입니다 박경태 선수 저거를 강하게 치지 않고 회전만 줘가지고 범치를 유도해냈는데요 간혹 좀 저렇게 할 필요도 있죠 박경태 자 이번에는 조승민 선수가 넘겼던 공이 약간 떴던 것으로 보였는데 회전이 많이 목혀 있었나요? 네 일단 해결해내지 못했던 박경태입니다 네 좀 범실인데요 좀 급했어요 정확하게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급격하게 공격하려고 하다가 맞추지 못했죠 역전에 성공한 조승민 빨라 자 조승민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7대5 조승민 선수는 몸이 아주 빠른 선수예요 저렇게 짧게 왔는데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치거든요 다른 선수 같으면 움직이는 찰나에 공이 올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조승민 선수는 가만히 있다가 순간적으로 치기 때문에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것이죠 상대방이 그렇습니다 한 점차 그러나 박경태도 계속해서 버텨내면서 첫 번째 게임은 좀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두 번째 게임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박경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떴어요 조승민 선수는 조승민 선수의 공 끝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점차 많이 깎았어요 아 네 아 네 여기서도 많이 깎이는 게 보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경태 선수가 알았어요 깎이는 게 알았는데도 네트에 걸릴 정도로 회전량이 많은 백스핀 양이 많은 조승민 선수의 서브입니다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위력적인 서브였다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3킬입니다 뒤져있는 박경태 서브 아 아 엣지예요 이번엔 조승민 선수 엣지 포인트 게임 포인트 조승민 세 번째 게임 네 박경태 선수의 백핸 탑스팬의 양이 많으니까 조승민 선수가 포워드 스윙을 하지 않고 임팩트만 가지고 공을 넘겼죠 네 리시브 넘기지 못했던 조승민 두 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 조승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10대 8 조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두 번의 서브 중에 한 번은 좀 길게 넣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길게 넣었죠 예 그리고 작전 성공입니다 바로 3구의 게임을 마무리 짓는 조승민 선수입니다 빠르네요 조승민 선수 예 네 순간 스피드 임팩트의 정확성 참 뛰어난 선수입니다 조승민 네 조승민 선수가 또 컨텐터 대회에서 복식도 우승을 차지하면서 상승세를 또 이어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박경태를 상대로 두 게임을 또 따내고 있습니다 조승민 선수의 공격 중앙과 상대 백사이드 쪽 계속해서 공략을 하면서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서브는 가운데 중진 지역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네 짧게는 서브가 많았고요 네 길게는 한 번 넣었군요 득점은 골고루 또 이루어졌네요 네 네 본인의 공격이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은 코스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공격이 자신이 있으면 사실 어디로 쳐도 본인이 득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네 번째 게임은 최대 점수 격차 박경태도 3점 채로 앞섰던 적이 있었고 조승민도 앞선 채로 게임을 마무리 지었고요 서브 시 득점 수도 거의 다 비슷했었던 조승민이 조금 더 많았던 그런 장면들 네 랠리는 평균 세 번 최장은 여섯 번의 랠리를 보여줬던 두 선수의 네 번째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는 상대적으로 서브 시 득점 수가 좀 높을 거예요 워낙 서브가 좋은 선수라 네 실점 수가 조금 더 높았던 박경태 네 네 다섯 개의 실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데이터도 저희가 지금 유의미해요 네 유의미하고 더 종교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된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또 연구하고 계시는데 더 종교해진 데이터를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서브 포인트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만들어냈던 조승민 네 저렇게 낮게 쫙 밀려서 들어가는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 정말 서브가 참 좋아요 박경태 선제 성공합니다 서브가 좋다고 칭찬을 하자마자 조금 범실에 가까운 서브였어요 네 높이 떴죠 그리고 박경태는 또 그걸 바로 반응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대1 아 박경태 서브가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승민 버텨냅니다 네 박경태 선수 지금 백핸드 탑 스피를 할 때 저거보다 조금 더 파워 스피드를 낼 수 있는데 이번엔 한번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좀 강하게 타구를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네 네 약해요 약해요 약하면 조승민에게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제는 물러설 데가 없기 때문에 박경태 선수 조금 더 과감하게 공을 좀 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네 번째 게임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후반에 과감하기란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본인이 서브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네 자 네트 맞고 또 조승민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걸릴 뻔했죠 네 3대2 한 포인트 앞서 있는 네 번째 게임 조승민 서브 렛 박경태 선수는 지금 화면 상단에 있는데 화면 하단에 있을 때 이 뒷모습을 보면 하체가 단단한 그런 선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본 선수 중에 가장 하체가 단단한 남자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자 이번엔 버텨내지 못하고 나가고 말았습니다 참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가 계속해서 반응 속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조승민 선수가 탑스피를 하려고 할 때 박경태 선수가 그 공을 기다리면 저렇게 늦습니다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조금 더 빠른 반응 속도를 해서 밀리지 않도록 블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엔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한 포인트 더 도망가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조승민 선수입니다 서브 맞고 강한 공격 통합니다 네 저렇게 공격 찬스가 왔을 때는 본인이 낼 수 있는 모든 파워를 내야 됩니다 네 네 지금은 냈죠 일단 서브가 상대 허를 먼저 찔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좀 과감하게 하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반응 속도를 좀 빨리 하라는 거거든요 네 디펜스 시에도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할 거예요 박경태 선수 자 렛이 선언됐고 특히 잃을 게 없는 박경태이기 때문에 더 과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빠르죠 어 빨랐어요 빠른 랠리 자 그러나 한 번도 버텨내지 못했던 박경태 잘했어요 네 조승민 선수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박경태 두 번 그래도 버텨냈거든요 네 저런 디펜스 해야 실력도 늘고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을 받기는 역부족이네요 조승민이 또 워낙 강하고 또 최근 흐름이 또 좋은 조승민입니다 아 그래도 박경태도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런 모습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약해요 자 뜨고 말았고요 찬스볼이 이어집니다 받아내고 있는 박경태 결국 버텨내면서 조승민의 범실을 유도해냅니다 아주 강하게 계속 때렸던 조승민이었는데 다다랬던 박경태 조승민 선수가 저런 공 실수 잘하지 않는데요 3점을 앞서고 있고 하다보니까 선택을 좀 약하게 했는데 약하게 하면서 범실이 나왔죠 2포인트 차 뒤져있는 박경태 4대6입니다 아 박경태 네트 넘기지 못했습니다 박경태도 뭔가 아쉬워하는 모습 네 이번에는 이제 약간 상회전이 걸린 서브 넣어야 돼요 놓고 본인이 강하게 압박하는 공격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나 더 강했던 조승민이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8대4 네 작전은 분명히 이제 그렇게 가져갔는데요 범실이 나왔네요 네 또 조승민 선수의 플릭 리시브가 워낙 빠르게 또 코스 깊게 들어갔죠 지금 박경태 선수는 상대하는 조승민 선수를 보면서 같이 하면서 이 조승민 선수의 그런 빠른 모습들을 본인의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나 이번에는 네 조승민 선수가 서브 이후에 포핸사이드에서 스매시 플릭을 가져갔는데요 박경태 선수의 리시브가 짧게 들어갔지만 낮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범실을 유도해낼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승민 선수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임종만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마무리하자 이런 의지가 담긴 작전 타임이죠 네 자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앞선 경기였던 백광일 임종훈 선수의 승자 임종훈 선수와 4강을 맞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조승민 선수가 앞서고 있을 때 저런 범실들이 나오는데 임종만 감독이 아하 또 범실이 나올까봐 이제 사실 작전보다도 호흡을 좀 끊어주고 좀 그 정신적인 면 좀 멘탈적인 면에 대해서 가볍게 하지 마라 범실하지 마라 집중해서 해라 아마 이런 좀 주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듭니다 네 국군체육부대 소속의 조승민 선수 앞서 있는데 일단은 또 작전 시간을 통해서 끝까지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좀 이례적인 작전 타임이거든요 네 확실하게 좀 어떤 집중력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작전 타임이었어요 자 조승민이 자 작전 시간에 의미를 살리면서 확실히 끝낼 수 있을지요 서브 강하게 가져가네요 그리고 바로 강하게 버텨내는 네 박경태였는데 그 다음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자 넉 점 차 조승민은 4강까지 두 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네 5대9 뒤져있는 박경태 서브 박경태 강하게 성공합니다 네 성공합니다 네 저런 과감함인데요 이번에 박경태 서브를 이렇게 길게 놓지 않습니까 길게 놓고 받아치겠다는 거였는데 한 번 더 해도 되는데 짧게 했어요 네 그러나 조승민 성공하면서 매치 포인트에 올라갑니다 네 아쉽네요 한 번 더 할 필요도 있어요 좀 빠르게 놓고 조승민 선수가 선제하면 그걸 맞받아서 치는 이런 작전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네 자 10대6 조승민 선수는 매치 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 점이면 4강에 갈 수 있는 조승민 자 조승민이 끝내는군요 조승민이 힘 있는 공격 힘 있는 탑스피드로 마무리 짰습니다 네 번째 게임 11대6 그리고 게임스쿠아 3대1로 조승민 선수가 박경태 선수를 물리치고 4강에 진출합니다 네 조승민 선수는 마지막에 3구에서 빠르게 푸쉬를 했고요 박경태는 선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과감하게 무리해서 파워를 내는 스피드를 내는 백앤 탑스피를 했으면 더 좋았을 뻔 했습니다 네 네 번째 게임 최대 점수 격차 5점 조승민 선수가 계속해서 네 번째 게임을 리드해 나갔고요 서브시의 득점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박경태가 서브시의 실점이 조금 더 많았고 그렇습니다 네 평균 랠리는 최장 랠리 횟수 7번을 기록했습니다 네 네 이 데이터를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데이터인데요 네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생취에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면 생활체육에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데이터가 데이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게임을 어떻게 풀어갔고 어떤 흐름에서 내가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상을 돌려보지 않아도 네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좀 더 정교해질 겁니다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재미있게 이 탁구 경기를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제대학교 체육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2021 대전광역시 그리고 석정도시 개발이 함께하고 있는 올스타 탁구대회 남자 단식 8강 두 경기를 보내드렸고요 어 이어서 남자 단식 8강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는 어 좀 텀이 좀 있습니다 어 현재 지금 5시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5시부터 어 이 경기도 계속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어 6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는 여자 단식 준결승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연지희 최효주 이흔해 윤호빈 윤호빈 네 네 네 명의 선수가 준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여자 단식 준결승 경기로 돌아올 거고요 아마 스트리밍으로는 어 저희의 목소리 없이 8강 세 번째 네 번째 경기도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단식 준결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배제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남집사 여정 여정 짜情况 merch 여정 그